예수마을교회가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아 세대통합 공과교제인 RT바이블을 발간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는 세상을 품는 인격개발 프로젝트 RT바이블은 성경말씀을 바탕으로 말씀과 가정, 성품교육을 이끌어가는 통합교제라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길러내기 위한 교회의 목회와 교육 노하우를 공과에 담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마을교회는 세대의 특성에 맞는 문화적 흡수력의 한계를 느끼고 지난해부터 세대별로 예배를 분리하되 메시지는 통일하는 세대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과는 주일예배에서 배운 말씀을 주중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교제를 통해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춰 목회자와 청장년, 청소년과 아동유치부로 구분해 발간할 계획입니다. 예수마을교회는 오는 10월 31일에 창립 41주년과 장학일 목사 성역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출판기념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